엄마, 죄송합니다. 뭘 잘못했어요? 엄마, 다 혼자 밥 먹고 이제 안 먹겠습니다. 또요? 그리고 다 아프죠? 밥 제대로 먹고 이제 돌아다니 안 할게요. 그리고요? 그리고 밥 제대로 먹겠습니다, 엄마. 약속할 수 있어요? 네. 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약속 안 지키면 엄마한테 또 혼나요. 엄마가 혼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밥 안 줄 거예요. 네. 엄마가 또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있어요? 네. 엄마 보세요. 네. 어떻게 한다고요? 다음부터 또 밥 차려줬을 때 밥 안 먹고 또 나중에 이렇게 밥 늦은 시간에 밥 찾으면 엄마는 밥 안 준다고 그랬어요. 네. 다, 다, 다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. 엄마 잘못했습니다. 엄마 밥 잘 먹으러 온 것 같들. 엄마 밥 같이 먹으러 온 것 같들.